액션, 네. 이번에 저 앨범 참, 손무현 씨가 굉장히 고생했고 여러 아름다운 가수들, 그야말로 좋은 친구들과 훌륭한 음악인들이 참여해가지고 아주 저희 한 40년 전에 작곡, 50년 전에 작곡한 거거든요. 아주 새로운 버전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앨범 타이틀이 Reverse, 뒤로 돌아가다. Reverse, 새로 탄생하다. 그 제목으로 나오는데 이쪽에 이상은 씨, 영진 씨, 김동훈 씨, 윤도현, 많은 가수들, 호란, 이 조영남 씨도 바라보나는 겁니다. 장기아 씨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위대한 가수들이 나와서 정말 고맙고 큰 영광입니다. 그래서 또 크게 훌륭한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. 여러분 오십시오. 제가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몇 년 노래하겠습니까? 목도 아픕니다. 그래서 이번에 꼭 오시고 목소리 가기 전에 오시는 게 좋은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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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